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.8%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지난 2008년 10월 4.8%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%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%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 4%대를 넘어서며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0.7% 포인트 확대됐는데,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오름세가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.